XSFM입니다. I, D, W, K 그리고 작가로 만들어 인류 역사상 언제나 소수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던 영향력을 모두의 손끝에 선사했습니다. 인류는 권력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마다 부침을 겪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요즘은 언론 권력이 이동 중입니다. 미디어가 권력을 가진 것은 맞는데 이제는 그 미디어를 모두가 소유하고 있지요. 권력이 이렇게 빠르게 배분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상평론은 이 소개와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평론을 진행할 권력은 손희상 선생에게 있으니까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29회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원래 내일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한 행정업무가 없으므로 윤세민 기자도 잠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예를 들면 말이죠. 개미나 벌은 편광을 본다고 하죠. 아. 봐본 적이 없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는 개도 있잖아요. 그 저기 지구에서 제일 많은 색깔을 보는 개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펀치 치는 개 있어요. 초코 넌 아니지? 아니 그 개 말고요. 어이여. 아하하. 개. 네. 초코는 저한테 펀치를 칠 수는 있는데. 햇빛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면서 만들어내는 편광의 일정한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최단거리로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최단거리로 아마 직선주로겠죠. 그렇죠. 네. 인간한테 그런 기능이 없지만 인간은 모든 인간을 편광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단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가진 기능 이상 혹은 부족을 기능 이상 혹은 부족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일부 조류는 삼원색만 보는 게 아니라 자외선하고 적외선도 보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자외선 맹이라거나 적외선 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팔다리를 4개밖에 없는 놈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맹락맹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없는 혹은 써서는 안 되는 말 같습니다. 맹락맹이요? 네. 우리 방송에도 등장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네. 다수가 이해하는 맹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맹락을 가지고 있겠죠. 시사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저쪽은 그동안은 짜증나서 안 봤는데 한 번 봐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드리곤 하는 이상평론 시간이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거 알아? 박 대리가 굼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굼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굼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굼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친구 술친굼! 술친굼에서 재계약을 통보해와서 저희는 좋으나 싫으나 당분간 술 먹을 땐 술친굼을 먹어야 됩니다. 특히 저랑.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은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부산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 다같이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하느라고 부산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휴가를 써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까지 5일간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네. 미안해. 부산 갔다 와서. 야, 너 왜 마이크에 대고 짓냐? 깜짝이야. 네. 그... 왜냐하면 초코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부산 출신인 걸 모르거든요. 요즘 뭐... 초코 일로 와? 초코! 요즘 뭐 고향에 갈 일은 없지만 유적지 탐방삼아 부산에 갔다 왔더라고요? 네. 한... 이번에 3년? 정도 만에 부산에 내려간 김에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중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술 많이 먹고? 네. 술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네. 3일 동안 연장 달렸고요. 네. 그리고 3일 동안 저와 함께했던 내 친구 술친금. 술친금. 만약에 술친금이 없었다면 응.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서서 네. 말을 할 수 있었을지 걱정이네요. 휴가 복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네. 부산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저와 같은 나이대에 그런 30대 중반에 계저씨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렇죠. 계저력이 아 네. 계저력이 상승하였습니다. 뭔가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할 것 같아요. 사과방송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저씨 같은 대화를 나누다 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은 괜찮습니다. 술친금 계속해서 후기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술친금과 함께 네. 상쾌한 아침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손의상 상인 고문 겸 선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XSFM의 거목 손의상입니다. 거목은 또 뭐예요? 거지 목숨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질기다는 거네요? 네. 근근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보지 않고요. 이번 달에 봤다고 다음 달에 꼭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못 보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질기다. 오늘 오프닝에서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얘긴가요? 네. 전 문과 중이거든요. 아, 네. 이제는 좀 덜그러는 것 같은데 원래 한 10월 한 8, 9일 되면요. 네. 온 나라의 이불 속에 숨어있던 꼰대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신문에 칼럼을 써요. 아, 그래요?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아, 아. 그 사람들 칼럼 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쓴 지 한 5년 됐는데 지들은 어제 본 말을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아마 올해도 한번 지켜보세요. 한글이랑 한국어랑 구분 못해요, 그 사람들. 맞아, 맞아, 맞아. 청취자 여러분, 그것을 나기 싫다는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네. 네, 물론 그들이 듣기에는 외계어 팟캐스트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쓰는 칼럼 중에 제가 고개를 주워거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모두가 모두를 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쓰신 충이라는 전미어에서 저는 맥락맥 같은 단어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DC에서 서로 비방할 땐 써도 돼요. DC에서 서로 비방하는 건 DC에서 서로 침목을 하는 거죠. DC에서 침목질할 땐 써도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본인이 본인을 부를 때 빼고는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마 그런데 이런 거 충 계속 유행하면 또 어떤 꼰대가 그 충자는 벌레 충자가 아니고 무슨 충성할 때 충자다. 앞으로는 이렇게 쓰도록 하자. 이런 칼럼 쓰고 그러는데. 3명의 문과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오늘 몇 회죠? 229회입니다. 229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그것은 알기 싫다 225회 20번째 이상평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20번째 이상평론에서 저는 반올림의 몇몇 활동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한 구간에서 언급한 조정위 반대 시위가 마치 반올림이 피해 보상을 반대한 것처럼 전달되었을 수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의 불완전한 보상을 비판하였을 뿐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받는 보상에 반대한 적이 없으므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반올림의 요구안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보상을 포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보상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방송을 만드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225회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제보를 해 주셨던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올림의 의도를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평론에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알려드리고요. 이제 21번째 이상평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달 초에 있었던 영국 총선 얘기로 시작할게요. 그렇습니다. 외신에 관계없는 초코는 슬슬 졸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인트로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해놨는데 역시나 외신? 초코 영국 출신 아닌가요? 저희들은 민족주의 계를 키우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출신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잉글랜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유포와 다른 말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번 6월 초에 있었던 선거죠. 그 선거 전에 영국의회는 보수당이 330석으로 과반을 먹고 있었고요. 과반을 먹었다는 건 다른 당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정치를 해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정치 지도를 잘 모르시는 관심이 없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냥 비교하기 가장 마음 편한 상대는 한국의 19대 총선 이후 결과입니다.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때 보수당의 대장이었던 양반이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젊은 논팽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도 아마 몇 번 더 나오겠지만 영국의회는 당선되고 나서 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론인 정당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과반은 조금 더 낮아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건 웨일즈 정당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논팽이 데이빗 캐머런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 논팽이는 정치 성향은 약간 이명박 비슷하고요. 생김새는 약간 희극배우 노주현 씨를 닮았는데. 아니 노주현 씨는 웬만해선 이전에는 꽃 중년의 대표주자였는데 맨날 그 현대 여자 배우들 들어올려서 수프렉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얼굴로 심각한 상황이 항상 있었잖아요. 맞아요. 고두심 선생이 잘났어도 증말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노주현 씨 아니었나 싶어요. 여튼간에. 네. 여튼간에. 노주현 씨를 조금 닮았고. 네. 이명박 씨를 좀 닮았고. 네. 영국은 내각제니까 일당의 대장이 총리가 되죠. 네. 그래서 데이빗 캐머런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총리를 해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빗 캐머런에 대한 인사는 오세훈 더하기 정몽준. 아 그렇죠. 많이 비슷하죠.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행실들이 본인이 금수저임을 숨기지 못하는. 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짤 중에 하나로. 서민 행보를 하겠다고 핫도그를 먹는데 그걸 칼로 써먹는 장면이 있죠. 또 악센트도 상류층 특유의 악센트를 쓰잖아요. RP라고 하죠. RP. 네. 그런데 그거를 또 TV방송에 나가면 억지로 서민 악센트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편 영국 노동당은 229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요. 네. 총선 이전이죠. 네. 이 당이지만 보수당에 비해서 101석이나 적었기 때문에 해먹을 여진 별로 없었고요. 네. 토니 블레어 때만 하더라도 노동당은 보수당을 압도하는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영국에도 실업자들이 거리에 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영국은 거리에 나앉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영국엔 거목이 없겠네요. 이놈의 CCTV, 그러니까 영국은 CCTV의 천국이죠. 네. 이놈의 CCTV는 지금 테러범도 못 맞고. 네. 거린들만 맞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때 보수당에서 데이빗 캐머런이 친서민, 민생 이런 얘기하니까 영국인들이 홀락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로 사기를 쳐서 된 거 보면 좀 신기하죠? 네. 당장 지난번 지방선거를 기억해보면 정몽준이 친서민을 외치는 게 은근 먹혀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표심은 정몽준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서울시를 먹여 살릴 것처럼 그런 어감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친서민 행보가 먹힌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짤만 만들어줬잖아요. 수혜적 친서민 정책이랄까요? 네. 왜냐하면 영국에서 RP, 제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준 음성 발음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국 사극 보면 나오는 그 영국말 있죠. 그건 지금 영국 사람들이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구사하면 옥스퍼드나 캠블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아예 계속 귀족사회에 있던 사람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영국 배우들도 고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저거 볼 때 주인공 섭외할 때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RP를 쓰는 사람을 정확히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데이비 캠머런은 그걸 대표했거든요. 완벽한 RP를 썼다. 그래서 거부감이 상당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진 금수저인 게 확실한 이 사람이 자꾸 친서민 친서민 외쳤는데 이게 됐다. 먹혔다. 그 정도로 이제 한 2010년대쯤에 영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했었던 거죠. 초코 오늘 신난. 지금 옆에서 초코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초코 네 조상들은 말이다. 물론 후손들 얘기다마는. 2010년부터 보수당이 신나게 해먹는 동안에 노동당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꼬봉이었던 고든 브라운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후에 2010년에 에드 밀리밴드가 노동당의 대장이 됐죠. 에드 밀리밴드는 랄프 밀리밴드 아들입니다. 네. 이 에드 밀리밴드는 중도파의 또 중요한 정치인이었던 형만 더 유명하고 아버지인 랄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사실 랄프 밀리밴드는 약간 신저파적인 경향의 사회학자인데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랄프 밀리밴드하고 페리 앤더슨하고 그다음에 에릭 홉스봄하고 이렇게 세 명이 절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밀리밴드가 좀 처지는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영국에서도. 네. 약간 그 옹달샘으로 치면 유상무 정도랄까. 네.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에비는 마르크스주의 학자인데. 네. ABBY 아닙니다. 어보이. 그 아들은 옥스퍼드랑 하버드 나와서 정치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마르크스주의 학자의 아들은 노동당 대장으로서 그렇게 썩 대단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에드 밀리밴드 얘기입니다. 네. 자기 딴에는 노동당을 더 좌파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안 됐습니다. 네. 에드 밀리밴드는 캐머런 총리가 뭘 해먹고 그러면은 다음날에 TV에 나와가지고 말만 반대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대 때의 여야 구도를 한국에서 기억을 해보자면 김한길 씨쯤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한길 씨의 아버님도 저희 김철 예전 사회당 대표였던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길길이 날 뛰었다. 액션을 좀 취하라고. 네. 에드 밀리밴드가 있었던 시절의 노동당에는 여전히 복지국가 모델이 킹왕짱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어 주의자들이 절반 넘게 있었고요. 네. 있는 말입니다. 블레어 주의자. 그리고 밀리밴드가 블레어의 제3의 길. 제3의 길. 정치 이념 노선. 최초에는 사민주의와 시장 자유주의의 좋은 점만 따서 쓰는 중도주의 이념으로서 통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용어가 오염되어 좌파와 우파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표심을 잡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정치 세력이 사용하는 광고용 어휘처럼 쓰임이 바뀌었습니다. 제3의 길의 경향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빌 클린턴 집권계에 본격화되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집권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나, 결국은 애매하고 확고하지 못하다는 비판 속에 지금은 인기를 잃고 있죠. 제3의 길 모델을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밀리밴드는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좀 없었어요. 저는 애드밀리밴드가 절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진짜예요. 짤방 되게 많아요. 그게 웃긴 게 사진고자죠. 사진을 되게 못 찍힙니다. 웃기는 짤방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밀리밴드 짤. 한국말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애드밀리밴드에 대한 영국 잉여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이상하게 생겼다. 윤세민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영국말은 혐짤이 뭘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약간 헐리우드에서 항상 당하는 역할의 개그맨처럼 생기긴 했네요. 그러다가 밀리밴드가 2015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제레미 코빈이라는 노동당 내에서 말상으로 유명한 양반이 있는데. 네. 잉글리시 팝스타예요. 정치계에. 이 양반이 덜컥 당대표가 되어버렸죠. 네. 당대표 경선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네. 참고로 가요계 3대 말상을 꼽아보자면 이문세 씨가 일단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면상 피디님하고 그리고 제레미 코빈. 가요운데요? 왜? 노래는 부르겠죠. 유면상은 참고칸데. 그리고 제레미 코빈 때부터 노동당은 본격적으로 좌측 깜빡이를 키우고 좌회전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물론 영국 노동당은 한국 노동당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기성 정당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가득하고 평생 자신의 지지 정당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크고 오래된 정당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정권을 잡았던 적도 많고. 네. 100년 넘고. 토니 블레어 시절로 얘기하자면 노동당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미국의 가진 정벌 사업에 동원돼 부역하고. 많은 우파적인 정책을 실행했던 그런 당이란 말이에요. 거길 갑자기 좌클릭을 해버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수당의 대장이었던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에 책임을 지고 짜졌어요. 짜졌습니다. 오늘부로 총리직에서 짜집니다. 짜졌습니다. 브렉시트가 짜직이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가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현재 총리죠. 그러면서 조기 총선을 하게 된 거죠. 메이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빈이 대장이 된 이후에 노동당은 분열을 거듭했죠. 2015년부터요. 코빈의 이미지는 역시 강력한 드라이브입니다. 그 탓에 지지율이 보수당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직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영국 언론들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노동당이 최악의 참패를 겪으리라고 호들갑들을 떨었죠.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나름의 이유를 다 붙여서 나름의 분석 기사를 써대기도 했는데 과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코빈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여러모로 지금 19대 총선하고 붙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헛발질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달랐던 거죠. 올해 6월 8일에 총선으로 보수당의 원외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노동당이 30석을 더 먹었는데 두 정당의 의석수 차이는 101석에서 55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하고 연정을 해서 겨우 내각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런던 화재 참사가 있었죠. 그걸로 위기에 빠졌죠. 테레사 메이가 곧 짜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던의 화재 참사 때문에 이게 선진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말도 안 될 대형각 화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사고. 참혹한 사고인데 여기에서 테레사 메이가 결정적으로 뭔가 우리 홍소라 씨하고 같이 프랑스 얘기할 때보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좀 더 한국 정치인들하고 싱크가 맞아요. 한심한 것도 좀 비슷비슷해요. 테레사 메이가 거기에서 유가족들을 안 만나고 짝다리 짚고 잠깐 서 있다가 그냥 갔어요. 이 상황 이후로 지금 제레미 코빈과 노동당은 총리 짜지라는 말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총선에 대한 이번 총선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치를 볼 때마다 제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하고 딱히 나을 게 없다. 비슷하죠. 별거 없다. 그리고 잠시 후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아주 좋은 의미에서 데칼코마니안 트럼프의 반대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제레미 코빈이. 그런 측면이 종종 있죠. 당내에서 친구가 없어요. 이미지가 너무 좋은 탓이기도 하고 이런 좌측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영국 사회, 도시사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샤이코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국에서는. 내가 코빈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시민들이 코빈에게 상당히 많은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노동당이. 이런 정도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대체 이 아무 상관없는 인트로와 영국 총선 얘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실 때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엠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떻게 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헤이. 왜이든지 콜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영어 폰콜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 닷컴? 예. 좋은 시작. 영국 총선에 별 관심 없었는데 말이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영국에 최근 총선 얘기를 했네요. 네. 총선을 통해서 노동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의 승리로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네. 젖잘싸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근데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건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행입니다. 네. 언제나 그랬죠. 네. 총선 이후에 아니 사실은 총선 몇 달 전부터 그런 강한 조짐이 보였습니다마는 최근 영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상한 현상. 네. 그게 뭐냐면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코빈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막 휩쓸고 다니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모든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코빈 지지자 온라인을 휩쓸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2015년에 노동당 경선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네. 그거부터 일단 털어볼게요. 원래 노동당의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을 통한 대리투표였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3분의 1의 표를 내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3분의 1 그리고 노동당의 평당원들이 3분의 1 그렇게 선거인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표를 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를 행사하면 현역 의원들은 말 그대로 200몇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저기 노동조합은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지똥만한데 그 저기 뭐야 그 평당원들은 지금 대략 한 20만 명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2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의 표하고 한 200명쯤 되는 현역 의원들 표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오래오래 된 영국 노동당의 생각이 안 고쳐진 결과랄까요? 네. 그땐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노동당 당시 당대표였던 밀리밴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현역 의원표는 아무리 봐도 블레어 개파가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아 재밌군요 여기서부터는. 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분명한 확신도 없고 그런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경선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당원들이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됐어요. 경선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동당의 후원금을 내는 노동당 지지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호를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한국에 등장한 국민 경선 방식이랑 약간 닮은 점이 있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막 노동당의 후원금이 쇄도하고요. 그리고 노동당의 신규 가입 당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몇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노동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표는 밀리밴드가 아니라 제레미 코빈한테 갔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순진한 발상은 이거죠. 내가 지금 표를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서 개파에서도 밀리고 로비력도 부족해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어떤 세력도 로비를 할 수 없는 표를 한번 끌고 들어와 보자. 계산이 잘못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당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누가 날 지지할까에 대한 준비가 연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으로서 솔직한 마인드잖아요. 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그걸 보여주면 그때부터 국민이 싫어져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았구나 생각하지 않고 저들은 국민이 아니야. 우경화되었다. 다행히도 밀리밴드는 그렇게 국민을 비난하지는 않고 그냥 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승리다 하면서 짜지는 게 제일 좋죠. 짜지기의 룰은 엄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물론 홍준표 전 도지사는 열심히 반항 중인데. 짜졌다가 다시 왔잖아요. 직선제 경선이 아니었으면 제레미 코비는 노동당 대표가 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불가능했겠죠. 일단은 워낙에 비주린 데다가 당내에도 적이 깔렸고 노동당의 동료 의원들하고도 되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치한 지도 오래됐고 이 사람도 하원에서 구선인가 그럴 거예요. 같은 지역구에서 80년대 초중반부터 정계 생활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성주 소장님인가 녹음할 땅은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코빈이. 제레미 코빈 뭐 할 말 없겠습니까. 제레미 코빈 같은.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만큼 지금 섹시한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하얗죠. 손희상 선생이 좋아해요. 네. 곧 진실을 마주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당 내에서 자기 조직도 없고 개파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일반적으로 의회 주변 오래 돌아다닌 사람들의 본능 중에 하나죠. 나랑 밥도 안 먹어본 놈이 지금 저 정책에 깃발을 들고 자기 이름을 팔아?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만 같은 게 보이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코빈도 그렇고 우리가 전성기 때 룰라 대통령을 보고 있을 때의 낭만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정치의 논리에서는 그런 게 안 통했던 거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경선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코빈이 자기 조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된 게 사실은 보면 영국 국민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죠. 당 대표로. 그런데 당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코빈이 대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당내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작년 여름때는 급기야 노동당의 동료 의원들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 코빈을 축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친코빈 세력이 너무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 동천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불신임 투표를 했어요. 네.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평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죠. 네. 정치인들이 충격을 받는 순간이죠. 민주주의의 원리상 이 사람 지금 언터처벌인데. 그런 절차가 있어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당대표 경선을 다시 한 거죠. 대표가 비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했더니 일단 룰은 이렇게 평당원들 투표로 바뀌었고 다시 대표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코빈 반대파가 또 노동당을 탈당해가지고 자유민주당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어요. 네. 또한 오래된 제3당이죠. 자민연과는 다릅니다. 자유민주당은 노동당의 탈당파를 흡수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이번 총선 때는 망했죠. 굳이 한국과 비교해보죠. 자유선진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짜졌습니다. 요컨대 코빈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일반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당내의 정치적인 안력다툼에서는 비주류고 소수파고 그래서 숱하게 까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코빈 지지자들이 아주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결집하게 된 거죠. 당에서의 나이 위치가 무슨 김현아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거죠. 출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노동당의 평당원들 그리고 영국의 하층계급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는 당 경선 과정에는 거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고 조직과 인맥과 계파를 갖고 있는 직업정치인이나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평당원에 비해서 훨씬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발언권이 확대가 되니까 기존에 이른바 진보 진영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진보 진영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 베테랑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정치의 향방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고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언론들은 총선 이전부터 제레미 코빈의 실패를 거의 단정적으로 빠려오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로 하층계급인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다수지만 2015년 이전의 정치구조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그다지 반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레미 코빈의 지지자들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결집차가 돼서 그걸 외부로 거리낌 없이 방출하게 됐어요. 보시죠. 대의원. 정치적인 힘이 있는 노조의 간부. 하원 의원들. 이런 이전부터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왔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해온 되게 오래된 힘을 가진 사람들 말고 한국에서도 흔히 이런 단어로 치환하죠. 그냥 일반인. 기사단. 기사단. 너무 주제를 깐다. 일반인들이 정치 효용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뭉치니까 노동당의 대장을 구할 수 있었다. 저 큰 당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자리에 올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효능감을 느꼈더니 그때부터 일상생활의 상당분이 정치가 됩니다. 이 일반인들의.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서 영국에서 가장 큰 현재 두 번째로 큰 노동당을 쥐고 흔들 만큼이 됐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하면 안 될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들 있잖아요. 효능감을 빡 하고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한 번을 넘어서 두 번 세 번 느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 할 일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약간 패약질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코빈주의자들 아니 코빈 지지자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저기 정벌한 군사들 같아요. 아. 그렇죠. 코빈 지지자들을 영어로 최근에 신조어가 생겼어요. 아예 코비니트라고 부르는데. 코비닛 혹은 코비나잇? 네. 그런데 이제 그 코빈주의자. 그러니까 그 코비니스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 코비니트라는 명칭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삼엽충처럼 암모나이트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앱등이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다르게는 이제 코비니스타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코비니스타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그 코빈의 바깥양반이 멕시코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비니스타스라는 이런 식의 그 장명은 확실히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나쁜 말이에요. 네. 최근에 한국어에서 비슷한 거를 굳이 그 예를 찾자면 한 문바? 멸칭이었던. 네. 그 정도 뉘앙스랄까요? 네. 커뮤니티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기사에서는 절대 이 코비니스타 같은 말은 볼 수 없어요. 보니까 거의. 타블로이드 같은 뜻은 좀 쓰더만요. 네. 저는 최근에 아주 격조 높은 그런 신문 정론지 몇 개를 빼고는 이런 단어들이 가끔 쓰이더라고요. 코비니시라는 단어도 코비니스터라는 단어도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는 아마 영국인들 트위터에서는 엄청나게 쓰이고 있을 거예요. 트위터에서는 매일매일 쓰이고 있죠. 매일매일. 코비니시다. 코비니시. 코비니 또 결국 저들의 프레임 아님. 5초에 한 번씩 매니저는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네. 코비니스타스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자신들도 욕먹고 있고 자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있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들의 주요 공격 목표는 처음에는 노동당 내에서 코빈을 반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 아. 노동당 동교동계.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탈당 사태 때 노동당을 떠나서 자유민주당으로 간 정치인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아. 네. 물론 총선 때는 주요 경쟁 상대였던 보수당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싣고 다니고 그랬긴 했죠. 최누리당. 네. 그런데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보수당이 아닌 다른 정치인들.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도 몰리게 된 거죠. 아. 막 상관없는 웨일즈당이나 스코트랜드 국민당이나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정치 세력들이 약간 코빈하고 약간 대립되거나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이면 막 몰려가서 엄청 욕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이게 좀 약간 희한한 일인데요. 네. 코빈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거나 반대 의견을 냈던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들을 때로 몰려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4, 5년 전에는요. 이런 일이라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역사서에나 현대사 이야기에나 들을 수 있는 그 현대사도 나 태어나기 전 현대사 있죠. 네. 공산주의의 실험이 끝나가던 시절에. 그런데 보던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 주로 해병대 전후에 있었죠. 사람들이 막 사다리 타고 3층으로 올라가고. 저는 주로 이제 연예인 팬덤에서 가끔 가나 나오는. 아. 그렇죠. 그것. 조영구 씨 차가 벗어진 적이 있죠. 그래요. 네. 저도 조영구 씨 안 좋아해요. 조영구 씨를 생각하면 평생 그 이상한 헐벗은 짤 밖에 떠오지 않을 거예요. 그거 기획사 사장 차인 줄 알고 보신 거였잖아요. 네. 저는 조영구 씨가 피자집을 할 때도 그 경우도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조영구 씨에게 그 어떠한 해악이 될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을 팬덤 케이스를 빼곤 못 봤는데 말이죠. 연예인 팬덤. 네. 네. 요즘은 영국에 있나 보네요. 그런 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어찌 되었는지 광고를 듣고 좀 알아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상네이처 하루니아 C 시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평상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친구친구 술친굼.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FM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을 담은 어떠한 먹을 것들이 말이에요. 알약의 형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꿈꿔왔어요. 저는 먹는 걸 되게 필요해서. 맞습니다. 그건 손희상 선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알약 형태로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1회 갔다 올. 경장 영양환. 쥐통만 한 걸 먹었는데 뱃속에서 수박만해지는. 단백질하고 비타민단. 왜냐하면 저도 저는 평생 가봐야 땡이소에서 파는 일주일치 약 넣어가지고 다니는 통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뭐야 저거는 아이스브레이커 넣으려고. 평소에 아이스브레이커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땡려 은단이나. 그래서 그러나?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겪는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먹고 다니니까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하루니아도 아로니아 먹을 땐 너무 쓰니까 아 이거 먹었네. 그런 다음에 너무 기분이 오래.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먹기 싫은 거는. 근데 하루니아 C3G로 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먹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게 그 휴대용 약통의 필요성이기도 해요. 먹었는지 카운트하는 거. 그러게 말이에요. 휴대용 약통 같은 거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볼까? 저기다가. 네. 먹었는지도 모를 하루니아 C3G 광고를 들으셨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한국은 비교 그만할게요. 영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르비닛. 코르비닛 스타 같은 멸칭이 생겨났습니다. 정치인을 멸칭으로 부를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영국 얘기하니까요. 토니 블레어는요. 미국이 벌려놓은 전쟁들 이후로 꾸준히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토니 블레어라고 불렸죠. 네. 조지 마이클 선생은 자신의 앨범에서 싱글컷 됐던 노래였을 거예요. 통해서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반전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블레어는 연락 갔어요. 블레어를 아들 부시의 무릎 위에 있는 강아지로 비유하곤 했죠. 그렇게 정치인을 무시할 수는 있는데 정치인의 지지자를 멸시하는 호칭이 생겨난다는 것은 한국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정치인의 지지자들을 딱 묶어가지고 부르는 어떤 개념 자체가 있다는 게 신기한 현상이죠. 최근에 이게 총선이 이번 달 초였으니까 이번 달에 막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처음에는 코빈 지지자들의 공격이 더 썬니나 데일리 텔레그래프 그리고 더 타임즈 이런 언론사들을 막 씹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더 썬은 영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매체인데 이거 좀 약간 말 그대로 약간 찌라시고요. 더 썬은 유명하죠.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진출한 이후로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하고 더 타임즈지는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매체들인데 이건 재벌이 갖고 있는 보수 매체고요. 네. 참고로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미국 언론 타임하고 다릅니다. 네. TIM이 미국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공격의 화살이 갑자기 가디언 같은 진보 매체로까지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가디언. 영국의 한겨레입니다. 대신 그렇게 막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희한한 게 그렇게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노동당의 평당원들 혹은 코빈 지지자들 말하자면 진보 좌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디언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어요. 예컨대 그 더가디언.5필터스.org 같은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이트냐면 가디언지의 기자나 필자들이 코빈을 비판하거나 혹은 약간 까는 그런 트윗을 한 게 있었으면 그걸 박제해가지고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렇습니다. 얼굴하고 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얼만큼 리트리트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박제해가지고 그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모바일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제목이 가디언을 버려라예요. 이 사이트의 제목이. 네. 덤프 더 가디언. 네. 그리고 처음에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언론인들을 그냥 조리돌리고 있네요. 네. 그냥 막 조리돌리고 있죠.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진짜 많이 리트윗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그 얼굴 팔린 기자들 가운데 몇몇은 진짜 트위터에서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막 씹히고 있어요. 네. 트위터에서 가루가 되도록 씹힌다는 게 무엇인지 트위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런 판에는 의뢰 그렇듯이 선동꾼도 있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장날이니까요. 네.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잖아요. 장날에는 양아치들이 모인다니까. 그렇죠. 우리 편은 다 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편 중에 있던 양아치한테 투자 제안받아서 가사를 탕질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영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한 명만 꼽아보자면 존 리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리벤. 네. 존 리벤이라는 양반 트위터에 딱 들어가 보면 떡진 머리에 약간 이상한 표정을 하고 권총을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고 그런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은 사람인데. 아 이런 그 잠시만 저도 한번 볼게요. 존 리벤. 트위터 리벤 제이원 님입니다. 이분은 아 이 짤 그러니까 이 프로필 짤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허세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양반도 나름 작가고요. 그리고 나름 대안 언론인 비슷한 건데. 네. 이런 자리에 주로 앉아있는 사람이 저 같은 말씀해 주신 이런 분위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로 저 같은 대안 언론인이죠. 네. 최근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존 리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기자들한테 쌍욕을 막 해요. 트위터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쌍욕을 하고요. 내가 너네 엄마를 ***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막 쌍욕을 하면 코빈 지지자들이 좋다고 막 공감을 막 눌러줘요. 그리고 막 그걸 다시 트윗에서 막 퍼가고요. 초코. 네. 초코가 옆에서 코를 좀 많이 고네요. 잉글랜드를 싫어해요. 노동당 지지자들이 보수당을 심는 거야 늘상 있었던 일이고 특정 정치인을 심는 것도 늘상 있었던 일이죠. 보수 언론을 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빈 지지자들이 노동당을 심는 와중이란 말입니다. 노동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 당을. 네. 정확히는 그 노동당의 정치인들을 심고 노동당과 연계된 각종 사회단체들을 심고. 이건 마치 기존의 진보진영 혹은 좌파에 속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다 털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빈 지지자로 표상되는 이 집단이 혹시 어쩌면 기존의 진보와 좀 다른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좀 행패를 폐약질을 부리게 된 까닭은 비성적인 군중심리 탓일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의 정치의사를 대신해왔던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이 이들의 정치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까닭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말이죠. 네. 지향하는 가치라는 거는 저는 크게 다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트위터에서 그런 어떤 분들과 싸워보셨던 영국분이 계시다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대권주의자들이야. 네. 결국 세상이 나가고자 하는 바람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이성적인 군중심의 탓이냐. 이렇게 답을 냈었던 정치인이나 욕을 먹었던 제레비 고빈 지지자에게 욕을 먹었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지금 더 당하고 있어요. 어. 예예. 그렇죠. 비이성적인 군중이라고 나를 평가하다니. 내 친구를 더 데려와서 더 비이성적이 돼 죽겠어. 이러면서 더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동안 진보의 이사를 대신해왔던 정치인이나 활동가들과 정치의사가 다르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당 정치인들 혹은 진보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해놓은 일을 제대로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렇죠.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이유가 참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새로운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제 생각에선 가장 새로운 광경이 언론사하고 언론인들. 특히 가디언지 같은 진보 매체들이 이들 고빈 지지자들의 조리돌림 대상이 된 그 모습이죠. 매우 그러고 있어요. 가디언은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데 보수 매체만큼은 아니지만 발행 부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재정난에 좀 허덕이 있기는 편이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겨레에 비해 돈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 직원들 매겨 살리려면 여기도 찢어진다. 왜냐하면 가디언 같은 경우는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광고 수입도 별로 없고 독자들의 구독료에 의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대중적인 보이콧, 절도군동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디언이 되게 지금 완전 수세에 몰려 있어요. 절도군동만큼 무서운 게 없죠. 언론이 공격받는 모습은 두 번에 걸친 노동당 대표 경선과 제레미 코빈이 불신임을 통해서 쫓겨났었던 그런 과정들 그런 거를 떠올려 보면서 코빈 지지자들이 거기서 결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가디언이 표적이 된 현상을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여전히 관계없어 보여요. 네, 되게 관계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디언이 정확히 말해서 코빈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만 썼던 건 또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론 가디언지의 기자들 중에는 노동당 지지자거나 노동당 경향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코빈 반대파가 있었고 그 중에는 특히 좀 노골적으로 비판 의견을 게재하는 블레어 계열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과격하게 트윗을 막. 그 트윗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인이 공적으로 언론에 게재하는 글이 아니고 약간 사적인 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건 좀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는 거죠. 재미는 없나요, 과격만 하고? 저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거기에 동질감을 그렇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보통 그걸로 드립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재미가 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욕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영국에서 처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앞서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기존의 정치체제, 직업 정치인들과 언론인들한테 실망을 한 사람들이 과격한 성토 발언을 막 그런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르펜 지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되게 그냥 보수 진영 내지는 극우파가 하는 행위로 치부를 해버릴 수가 있었어요. 쟤네는 맨날 저래. 네, 그렇게. 지지자들도 그 모양이야. 원래 그랬듯이. 대체 과격 발언이 얼마나 과격하길래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참 점잖게 사신 분이라서 존경을 표하고요. 그중에는 범죄로 치부될 만한 경우들도 종종 있죠. 살해 위협이라든가. 그것도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런 경우도 늘상 있다. 근데 코빈 지지자들한테 최근에 비슷한 면모가 보인다는 거는 이런 현상이 좌우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겠대요. 그리고 그게 왜 하필이면 언론사 그중에서도 진보 언론이 유독 이렇게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을까. 진보적인 정치인의 지지자들에게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된 데는 이런 배경에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네. 잠깐 광고를 한 번 더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택이라는 게 묘하죠. 가디언이나 한겨레는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고 많은 기자를 돌려야 되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것을 조심해야 적당히 받을 수는 있지만 끊을 땐 또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읽는 독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XSFM이에요. 조그만해요. 독립을 어딘가로부터 지켜야 돼요. 5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독립을 지킬 방법은 독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외부의 주체는 독자구나. 독자로부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100% 광고 공주를 합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인데 방법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큰 회사는 저렇게 하는 거고. 여튼 영국에서 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상 평론 21번째 시간입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잠깐 19세기 초중반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로 건너뛰는 게 이상평원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19세기 초반 가시죠. 불과 백몇십 년 전이니까 사실 엊그제로 간 거랑 비슷하죠. 그때 영국 왕에 대한 심각한 지지자들이. 누굴 죽이고 다닐 때더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9세기 초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시각 이미지는 흔치 않았습니다. 시각 이미지라는 거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네요. 갑자기 또 역시 뜬금없죠. 시각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이미지를 말하고요. 그 당시에 보는 시각 이미지는 판화로 된 사파. 그런 거 있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시각 이미지를 보려면 직접 그 대상을 보든지 아니면 그걸 그린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든지 그런데 화가 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판화, 조각 그런 걸 보든지 조각은 되게 잘 사는 사람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때 사람들은 성당이나 관청에 갈 때를 제외하면 태어나서 별세하실 때까지 그렇죠. 왜 웃으세요? 별세하실 때까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틀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재현된 시각 이미지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재현된 시각 이미지. 지금 막 미학의 전문용어가 툭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레디테이션이라는 개념 안에 그림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까 윤쌤이 하고 싶은 얘기고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되지 않나요? 나의 바조나의 하이퍼리얼리즘. 시각 이미지란 그 정도였다. 옛날에. 그러니까 예컨대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그걸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수에 가서 처음 본 뭔 놈의 상호에 민주주의 민주 이런 게 많이 써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썬팅을 살다 많이 봤지만 민주라는 글자의 썬팅은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왜? 뭐 새로운 거. 그런데 그러다가 카메라가 발명됐어요. 자 이제 카메라 옵스크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시각 이미지를 볼 수 있었죠. 흑백 사진이지만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위에 배가 떠있고 막 그 갈매기가 막 따라다니고 네소호에 괴물이 보이고 네. 네. 네소호 안에.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죠. 20세기가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컬러 사진기가 나왔고 사진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됐습니다. 바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네. 불과 백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요. 역시 대량 생산이 됐고 지금은 카메라가 막 핸드폰에 달려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카메라가 가격 저항의 대상이 아닌 시대가 됐죠. 그렇죠. 거의 누구나 갖고 있죠. 심지어 인당 렌즈가 한 개 이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두 개인데요 일단 한 대에.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스마트폰을 말고도 다른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네. 노트북에도 다 달려있고. 지게에도 달려있고. 김상조네 집에 그 고양이들 밥 주는 데에도 달려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카메라가 흔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되게 너무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류의 폐학질이 가능해집니다. 90년대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서 너도나도 놀러가서 찍습니다. 인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그 당시에 기억과 흥분이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못생기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카메라 이후의 시대에는 자기가 예쁘게 나올 때까지 또 찍고 또 찍죠. 시각 이미지의 디지털화는 단지 이미지가 흔해졌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이미지 시각 이미지 자체가 대량 생산이 돼서 그것도 너무 쉽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뭐요? 나중에 우리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너무 하기 싫지 않을까. 왜요?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료가. 지금 문화 연구자들이 한 80년대 영화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뒤지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네.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연구할 게 너무 많아진다. 지금 저 다니던 학과만 해도 고전, 국한문학, 현대, 시, 평론 이 정도 하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임들은 게임, 영화. 그렇죠. 아니 그 이상 작가 사진만 봐도 이상의 그 누구죠? 금홍이었나? 네. 금홍인 사진이 또 몇 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막 카드석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이 발견됐다. 이 사진이 이상의 사진이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무슨 지금 현실의 위인의 사진을 보면 어떤 게 더 실물과 가까운 사진인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상 쌩얼. 그렇죠. 이상 셀카. 이건 필터를 먹였다. 이상 PT 전후. 오뎅 먹는 이상. 이상 태닝. 이상 왁싱. 옥탱. 이미지가 굉장히 흔해졌고. 그리고 게다가 시각 이미지의 생산자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우리는 돈 한 푼도 주질 않고 그걸 그냥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백몇십 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핀터레스트가 그 사진을 보여줄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돈을 받느냐. 아니요. 아니죠. 저도 내셔널 지구고래픽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전 시대에 손으로 그리는 그런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시각 이미지를 생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화가, 판화가, 조각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카메라가 상용화되던 시절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표현법을 달리하거나 추상미술로 나아간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영역들을 구축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온전히 예술로 수렴되었죠. 카메라 이후부터.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 어떤 장면의 재현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그냥 어떤 장식품 같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잘해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만든 그림 같은 거 보면서 더 이상 시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술가들이 전부 다 엔지니어가 됐죠. 네. 진짜 우리 전시회 보러 가서 그림 보고서 감동하지 않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트위터 보면서 트위터에 누가 올린 짤 보면서는 아 이거 진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트위터는 주로 짤 수집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술 점수 주고 그러잖아요. 커제 구단의 패배 이후에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알파고 팀의 그 코멘트였죠. 이제 바둑 안 뚫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죠. 점점 예술로 다가갈 겁니다. 하여간 그 한 백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바다 그림을 보고 감동을 했을 텐데 지금은 바다가 대수가 아니라 우리는 막 브라질에 사는 최상류층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음식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올려요. 그걸 360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그런 거를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폭탄을 쓰면 무슨 구멍이 나는지도 압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도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업도 그저 흔한 사진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 켜고 몇 번 터치하면 그것보다 더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영역에 해당하는 홍콩 환타님이 지금 홍콩에 가 계신데 여행 관련된 지침서가 다큐멘터리에도 장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변화를 고민하느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QR코드도 도입해보고 360도 촬영도 해보고 그러는 게 본인이 재미있어서도 있지만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적응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언론에도 비슷하게 있었죠. 역시 다시 19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그날의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땡갓. 땡갓. 이 문구는 원래 남부 침례교의 어떤 한 목사가 한 말인데 1866년도에 미국 작가 제임스 파톤이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그런 문구죠. 뉴스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졌고 어느 나라의 왕이 죽었고. 인편으로 듣거나. 지구 반대편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런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방이나 공무원을 통해 듣게 되는 건 보통 높으신 분의 굳긴 소식.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신문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문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읽을 거리를 필요로 하게 됐어요. 네. 인류가 활자 중독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알고 보면 인류 개인의 개개인의 피로를 의해 소비했겠지만. 네. 그러면서 좀 덜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이나 사생활 그리고 막 무슨 범죄 사건 사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포함됐죠. 옛날에 TV가 케이블 TV 광고 단가가 너무 싸서 아무 광고나 다 해도 되던 시절에 스포츠 신문 광고 TV 광고를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스포츠 신문을 들고서 허허허 이 둘이 사귀는구먼. 저 둘이 사귀는구먼. 그것도 자기 거 아니고 옆에 사람 걸 보면서 떠들고 있었을 거야. 보면서 나도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보지만 저게 왜 재미있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뉴스가 그렇게나 많이 굴러다니는구나. 원래 뉴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기도 하죠. 어떤 정보나 소식을 알리는 것 외에도. 그래서 이제 한 20세기쯤에 생겨난 중요한 언론이 파급력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생겨난 변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뉴스 언론이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인터뷰, 기자회견 이런 형식들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걸 보도한 게 아니라 그걸 알리는 것 자체, 기자회견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역시 뉴스도 디지털화의 길을 걷게 됐는데 시각 이미지와 마찬가지의 변화가 뉴스에도 나타났습니다. 온갖 잡다한 소식들을 지금은 언론이 보도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취재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최근에 극히 최근에 몇 년간에 생겨난 갑작스러운 변화인 거죠?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 동창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무 방구를 꼈다. 그거 사실은 되게 사소하고 시시콜콜콜한 건데.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구라는 게 너무 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도 뉴스거든요. 시시콜콜한 뉴스인 거죠? 그렇죠. 지인들이 그 트윗을 봤다. 나도 그 사람 아는데. 아니, 어딘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 기사거리라고 전제를 깔아보면 지금 있는 블랙박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지금 비디오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고들이 교통사고가 비디오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트윗을 또 막 올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들이 다 뉴스라고 한다면 그 뉴스가 지금 대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량 생산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 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인터넷에 타요. 이렇게 되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단지 뉴스가 흔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뉴스의 생산자가 됐다는 거죠. 시각 이미지랑 비슷해요, 정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몇 번 터치해가지고 우리가 백몇십 년 전에 숙련된 화가보다 더 정확한 시각 이미지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백몇십 년 전에 기자들이 글을 써서 소식을 알렸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현장감 있는 그런 소식들을 알릴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표현이랑 비슷하네요. 그림을 그리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해서였는데 사진이 개발되자 그림이 남은 건 그 전에 따라 그려주는 거 말고 해석의 틀이라는 부가 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가 기능만 남아서 지금 회화가 되었는데 언론도 가장 빨리 전달해줬어요. 뉴스였다가 지금은 통신사들 통신사들 있죠 통신사들의 고유 역할이 지금 해체되고 그 옆에 쌓이들어 있었던 해석의 틀의 역할만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시각 이미지를 생산하던 화가, 판화가, 조각가, 사진가 등등은 사라지거나 영향력을 잃거나 혹은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야 했죠. 미술학원. 네.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생겼던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언론들은 앞으로 역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광고를 듣기 전에 했었던 제레미 코빈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언론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되게 새로운 것이고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딱 생각해 보면 언론은 단지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한 시각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신 표현해 주는 역할도 해왔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은 순진하게 이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잖아요. 지금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평당원들,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력이 더 높아진 지금 때에서 딱 보면 큰 변화가 생긴 거죠. 2015년 이전에 영국 노동당의 경선 시스템은 국회의원이나 노조활동가들이 지지자와 평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과잉대표했습니다. 과잉대표라는 말은 대의제라는 말에 다름 아닌 게 들리기도 합니다. 직선제 그리고 국민 경선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20만 명 정도가 되는 평당원들이 단지 200명 혹은 많아야 한 300명쯤 되는 노동당 의원들하고 동일한 몫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더 많은 발언권과 정치력을 획득한 지지자들과 평당원들이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진보진영의 정치와 대립하고 충돌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공격받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혹시 언론이 그동안 독자와 보통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과잉대표해왔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도 될 게 손희상 선생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금 체력이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입니다. 이상평론은 남는 게 없죠.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이달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아로니아 평산네이처 온라인 공간은 결국 가장 평화로운 아나키즘의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프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키코모리 드릴지라도 말이죠. 공간으로서의 개념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저를 가장 놀래켰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말이죠. 지금은 거기에 놀랄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꼰대가 보기에는 바이트와 메가바이트 끝만 해도 평이나 제곱미터로 어떻게든 해석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넓어서. 이런 고전적인 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비트코인은 결국 해킹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많은 저장 용량을 휘두를 수 있는 지구인은 세상에 없는데도요. 아직도 제가 작년에 우리 뭐 했죠? 작년 겨울에 송년회 할 때 오프라인 공간을 빌리는 데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답답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많이 시눔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프라인 땅, 오프라인 공간을 얻어다 쓰는데 드는 돈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연간 무조건 여덟짜리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XSFM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빌리는 공간에 드는 돈은 여덟짜리가 안 됩니다. 저렇게 무제한적인 공간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가끔 오프라인 모임을 해야 할 사람들이 식물계래소 늘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이면 잠실 주경기장에서 모여야 할 어떤 연예인의 팬들이 매일 밤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공간이 점점 퍼져서 소셜이 됐잖아요. 왜 모두가 모두의 언론인이 될 수 없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손희상 선생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과잉대표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다고 하나?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게 대의민주제의 기본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잉대표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과잉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란 말 앞에 과잉이란 단어가 들으니까 문득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대표자를 뽑아야 하나? 그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꼭 대표자를 세워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류는 대표자를 뽑아야 하죠. 그래서 그리하여 지금의 모든 법도 단체 말고 대표를 좋아하잖아요. 그나마 그걸 바꾼다고 상법에서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변화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신기하기도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고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고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친구 너무 찾지 마십시오. 가디언도 그 어떤 언론인들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팩트와 더불어 그 상위 개념에 시각을 전달하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분명히 새로 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평생 욕만 먹다가 내가 욕먹는 이유를 모르고 직장을 관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인이 무슨 돈이나 많이 번다고. 억울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만 지금 언론인은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개인이자 청취자이자 독자이자 언론인이 되신 이분들은 우리 모두는 그 다음에 믿을 사람 이 사람 말고 다른 믿을 사람을 절대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름으로는 존 리벤이 있네요. 대안은 당신이지 기자 말고 다른 기자 다른 언론인은 아닙니다. 이상 선생님도 절대 아닙니다. 비타민을 많이 먹지 않으면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평론과 함께한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229의 순서였습니다. 내일 민주평톡으로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거짓 목숨 손희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